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자표를 분명히 소개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비어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요. 오늘은 노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참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 물론 철학자의 질문이오 모든 인간이 갖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경에서는 확실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존재의 조종자이십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오늘이 2024년 1월 1일 새날입니다. 성도님들 다 올 1년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획을 세웠죠. 저도 어제 생각지도 않게 집에 있는데 저희 친구 부부가 찾아왔어요. 선유도를 장자도를 가자고. 그래서 저희 부부와 같이 어제 생각지도 않게 선유도 가서 장자도에서 어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이 바로 그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참 2022년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거기서 다리를 옮겼어요. 나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 해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나오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2022년을 마감하면서 또 2024년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우리는 그 다음을 좀 아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의 삶이 전부인 양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삶이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의식이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에게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삶에 무기력하게 되지 않죠. 아플레슬라는 그 다음은 그 단어는 꼭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단어죠. 우리는 그 다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12월 달에 대살레고니가 전서 5장을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공중재림에 오실 때 호련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우리 몸이 휴고돼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 후 세상의 종말이라는 말하는 전무후무한 7년 한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산년반은 조금 약하게 산년반은 조금 심한 한란이 있을 것입니다. 한란 후 천년 안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세워진 에덴 동상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현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을 개조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제에 의한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다음은 그 다음을 아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다음을 대답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2024년 1월 1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늦게까지 오늘 아침에 드렸던 그 글을 적게 몇 번이고 적었다 지었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이 넘어가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날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전기여기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신분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아닙니까? 나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바오는 이런 신분을 가진 성도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신분을 가진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노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권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새생활과 그리토인의 생활을 제시하고 있죠. 노마서 12장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몇 군데 읽겠습니다. 1절 10절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의 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에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세상과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새해를 어떤 결심을 했는지요. 그리토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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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라면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의 배배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전결해야 합니다. 전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은 전결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재물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전히 드려줌으로 자기 뜻과 주장이 안전히 사라진 것이 진짜 재물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재물로 드리라. 산 재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 자체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자체를 재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노키 코스죠. 이는 분별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삶과 성령 충만한 삶은 이성이 마비되고 간정만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일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던지 그 말씀을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성을 다해 깨닫고 이성을 다해 삶에 적용해서 삶을 가꾸고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인 것이죠. 그럼 이러한 영적 예배가,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가인은 시기심으로 동생 아베를 주겠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가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가인은 아들의 이름을 헌신을 뜻하는 애녹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아들을 애녹이라고 지었어요. 자신과 가정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도구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삿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함께 식사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재산의 절반을 바라 가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이렇게 하나님께 삶으로 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 속에 거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매순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그러한 결심들이 우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역대야 20장에 보면 요사방과 아람 전쟁을 소개하고 있죠. 요사방은 적군이 침공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요사방은 군대가 그리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는 군대를 모집하고 군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고 요하를 찬송합니다. 요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란 군대의 공격을 받은 요사방이 찬양대를 조직해 나갔을 때 적군 끼리 서로 선류가에 질멸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는 군사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아버지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군 끼리 서로 선류가여 진멸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 찬양하자 적군들 가운데 큰 논란이 일어나서 비차 죽임으로 요사방은 직접 싸우지도 않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요하께서 어떻겠습니까?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료한 안문자손과 모아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싹 물리치시고 패하게 하시죠. 서로 자기끼리 싸움을 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요사왕은 이런 상황에서 산 자체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그들을 행진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적군끼리 서로 살려가여 진멸하는 기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사방은 이런 상황에서 삶 자체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금색을 선보하고 기도하고 예복을 입혀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 자체를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 것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이것은 심령에서부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만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싸움하죠. 성도님 살아갈 때 한 마음만 있던가요? 어떤 좋은 생각을 하면 꼭 한쪽에서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바다. 육의 눈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안개가 좌우간 가운데 고속도를 주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안개가 좌우갈 때 고속도를 달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안전한 인생길을 가려면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시죠? 도단성에 둘러싼 아란 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엘리사가 미리 알고 방비를 해버렸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람왕이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반세 격겹이 포위해버립니다. 이 엘리사가 아람왕이 심상해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왕 신하에게 아람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혹시 엘리사하고 같이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고 말을 하죠. 그때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유다 여기 엘리사는 왕의 심상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아람왕이 그러면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도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격겹이 포위해버리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엘리사 사한 종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 격겹이 포위하고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기도를 하지요. 자기 종 사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한이 적금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변거가 엘리사를 둘러친 것을 보고 용기와 담력을 얻지요. 영의 눈으로 보니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변거가 수많은 둘러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종이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보고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엘리사의 종처럼 무리 낙심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코 자전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마귀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언제나 짓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먼저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먼저 찾으려면 우리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16편에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지 않았던 자기 중심의 삶을 해결하고 자백하라는 것이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면 간구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고 그 뜻을 믿으며 부르주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다 기억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어도 다 안 믿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먼저 찾으려면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빌리포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기하고 자백하라고 합니다. 간구하고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구약 율부시대가 아닌 신약의 은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생활 중에 용서와 이중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옥하라.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여자를 보고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받고 조롱하고 모욕하던 무리를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이웃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주었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하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용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이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용서는 원수를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형제의 자매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의 탐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탐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응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씩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 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놓고도 잊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용서하라 그리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손녀들이 손녀들이 그의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던가요. 다 잊어버리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제약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바로 미가 7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흐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과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꼭 용서하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니 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사랑을 그리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나뭇가지도 식물까지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농장 같은 데 가면 아름다운 노래를 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나무에도 너를 사랑한다 무럭무럭 자라라면 싱싱하게 잘 자라지만 이 나무에게 저주를 해버리면 얼마가지 않아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있어요. 만물이 다 사랑을 그리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수 8장 39전에 말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예수 그리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고 만물이 다 사랑을 그려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이런 식물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만물이 영장인 사람은 얼마나 사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죠. 요한 1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한 이웃의 흐물을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올 2023년에는 용서하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유대한 개명이오 삶의 보축입니다. 올 2023년은 용서하고 용서하고 나면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허물을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지 않았던 자기 중심에 삶을 자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자기를 비어 마음으로 순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2023년에는 자기를 비어서 말씀으로 순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